안녕하세요. 켈러웨이 트루비스 콜라볼 디자인 공모전 시즌1 대상 수상자 최유경입니다. 단순히 골프에만 국한된 디자인이 아닌 사회적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번 공모전에 업무하게 되었습니다. 제작 배경은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위기에 빠진 붓꽃곰 살리기 칼럼과 영화 파네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에 나왔던 빙하 이미지에 영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미있는 디자인이 대상으로 뽑혀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디자인한 골프공이 판매된다는 전만으로도 제 인생 통틀어 가장 멋진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매가 된다면 수익금의 일부가 환경단체에 기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생각을 현실로 이루어주신 켈러웨이 골프에게 대단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극곰의 삶의 터전을 되찾아줄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푸르나시아 김종호 실장입니다. 푸르나시아는 시민들과 기업단체들과 함께 숲을 만들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환경 NGO입니다. 북극의 온난화는 빙하의 3분의 1을 녹이고, 한여름의 폭설, 극단적인 한파, 태풍, 홍수와 가뭄 등 이상기후를 만듭니다. 건조화로 인한 산불로 숲이 사라지고, 매년 1%의 토지가 사막화로 사라지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캘러웨이 골프가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골프볼에 환경보호를 접목시켜 골프를 사랑하는 세계의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든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서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트루비스 콜라보 디자인 공모전 시즌2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